보라색이여가지고 난 좋아했네. 설렜네. 여기 있는 애들 싹 잡고 가버려? 일단 문을 열죠. 아 주술. 송진발은 아. 뭔 말인지 알았네. 칼에다 뭐 바르고 그런 것들이 증발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어? 야 저기 또 세이브하는 데 있다. 아싸. 얘가 간대.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있는 애들 싹 쓸어버려. 이러다 뒤지는 거 아닌가? 그냥 갈까? 나 무섭다. 한번 레벨업하고 가자. 사무라이 머리카락 뭐야. 흔단한 사무라이 머리카락이 뭐야. 아 이건 쇼컷이다. 이건 쇼컷이야. 이거 한번 열때마다 또 천원을 더 주는 것 같네. 능력 개화. 자 강인함을 또 요구하는 부분이 또 있긴 있는데. 일단은 골고루 좀 올려줘야 되긴 하니까. 강인함과 무력을 하나밖에 못 올리네. 체력 쪽을 무력을 포인트를 아끼기에는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쵸? 기량 한번 늘리자. 그 머리카락은 다 이름마다 스키 포인트가 올라간다. 장비에 따라서. 아 룬 같은 건가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스키 포인트를 올려준다고? 먹자마자 바로? 창 스킬 뭐 더 있나 보자. 별로 올리고 싶은 게 없어. 아 닌자 스킬. 수리검을 7개 준비할 수 있다. 마름세를 4개 준비할 수 있다. 아아아. 이런 게 필요하네. 포탄, 탄약. 이건 뭐야? 고양이 걷기 술법. 두루마리를 3개 준비할 수 있다. 사용하면 공격 이외에 동작은 소리가 나지 않게 되며 높은 곳에서 뛰어났을 때 피해가 감소한다. ddoqwe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선약 최대 초지수. 아 이게. 이게 지금 중요한 거네. 이거였네.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네. 필요한 닌자 스킬 포인트 3개가 더 필요하네. 무기는 이렇게 3개를 공유를 하고 이건 도끼. 닌자 스킬. 오케이. 뭔지 알았네. 아 쿠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삐딱한십님 팔로우 고마워요. 삐딱님 왔네. 이러면 이제 4개 되냐? 뭐야 이래도 3개야? 이게 뭐야. 아니 이래도 어떻게 3개야. 여기서 늘어야 되는데. 연구적으로 잠깐만. 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 음향. 닌자 스킬에서. 이거거든요. 선약 최대. 이거를. 한 번 더 찍어야지만이. 하나가 올라가나. 어렵다 게이비. 선약이 채웠을 때. 그렇게 세이브된다고. 이게 그건가? 내가 선약을. 내가 6개를 갖고 있다가. 세이브되면 6개가 세이브가 되는데. 내가 선약을 1개 남겨두고 죽으면. 그냥 3개로 돼버리나야지. 옩나. 선약줬다. 나이스. 지금 뭐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옩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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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침 이거 또 차이가 아, 이건 강인함이 더 필요하구나 이것 때문에 강인함은 하긴 해야겠네 어신, 뭐야, 어신수 신역에서 흘러나오는 영영, 영험이 있는 물 마시면 기력의 회복 속도와 일정시간도 상승 이건 등록할 만하다 다시 리셋돼요 버그인가? 3,000원 있네 자, 이어서 가봅시다 조금 노가다를 했어요 노가다를 해서 지금 몸통도 더 좋은 걸 얻었어요 66짜리 얻었고요 사냥 한번 했습니다 헌팅 한번 했어 유저의 영혼을 가자 오우, 여긴 뭐야? 오우 야, 잠시만, 저 사람이야? 압령인 것 같은데 자세 갖추기 전에 오케이 좋아, 좋아 여기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은 다 죽은 것 같다 사람들이 이런 불타는 대로 지나다닐 리가 없잖아 뭔가 압령들이 사람을 저기 사람이 있네 미안합니다 사람이 있었네요 좋은 거 있냐 애들? 애들 시체중에 좀 좋은 거 있으면은 싸우는 것도 괜찮거든? 별거 없네 야, 얘 아이디봐봐 사무라이 가이 가이더는 뭐야 바디언 쓰려다가 잘못 쓴 거 아니야? 저게 게이 아니야 이거? 아니지? 어디서 이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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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있어 이딴걸 이딴걸 어? 여기 아, 아니구나 아, 굳어지네 이거 가디언은 저렇게 안 쓰거든요? 야, 얘 창이다 얘 한번 싸우자 좋다 아, 아파 어우, 쉣 아! 아, 미친 안 좋은 거 줬어 유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서봐 야, 가자 면신해, 면신해 어허허허허 아허허허허 아허허허 아허허허 허어어 잡기가 오지는 캐릭터네 이게 오우 오우 나 큰일났다 맞다이다 이건 역시 얼마나 내가 사냥을 했는지 좋은게 안나온다? 이 정도 되면은 좀 좋은게 나와줘야되는데 내가 유저들 영혼사냥 개하고 다녀가지고 아까 방송 녹화 살짝 끄고 뭐야 또 소리 난다 누가 나 본거 아니야? 어 뭐야 아 미친 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나도 활있잖아 넌 이새끼야 임마 이거 월샷될까? 안되네 나보다 더 잘 쏠거같애 어 케이드 하하하하 활이 뭐 저기 없네 튕겨냈는데 근육 근육이 움직이질 않네 반동이 없어요 어 아 나 완전 스태미나 싸우면서 졌다 오우 오우 야 잠깐만 여기 오우 야 나 야 나도 불 붙었어 잠깐만 저 템이 아아아아 으아 템이 여기 떨어지면 어떡해 으아 안돼 템이 여기 떨어졌어 안돼 어떡하지? 이런 어차피 저 칼 안쓸거잖아 그치? 나 칼 안쓸거야 나아 야 근데 이거는 지금 체력이 이거 이 상태로는 못갔는데 체력이 이 상태로는 이 상태로 깰 수 없을깍인데 이거 아아 미친 그럼 불로 밀지마 불로 미는게 좋은게 아니네 잡을순 있는데 그만큼 또 적어야 그만큼 또 적어야 템이 또 불에 떨어지네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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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한마리뿐인가 이제부터 진짜 잘 싸운다 아아 제발 떨어지지마 아유 너는 이 자식아 임마 넌 다시 올라와 넌 다시 올라와 이 자식아 너 올라올때 너는 넌 넌 내가 넌 넌 넌 넌 내가 넌 또 떨어뜨린다 또 내려가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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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아 어 그렇지 템 두고 내려가 어 죽었냐 상황이 좀 어렵기때문에 이렇게 잡아야되요 아 이거 또 뭐야 이거 함정이야 어 어 어 어 잠깐만 일로 일로 나가는 길이야 나가는 길 나와 길이 좁아 잠깐만 오졌다 체리 개많이 다 난다 이건 집에 가야되겠다 안되겠다 이거 지금 오오 오오 깜짝이야 와 나 개놀랬네 와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보질 수 없어 아니 게임이 공포게임이 내가 하고 있어 뭐야 뭐야 못가 와 미친 체력도 없는데 근데 깨면 뭐 나오나 어 아 나이스 선약 아 이거 깨면 선약 나오구나 야 다 깨 어 어 야 여기 뭐 있다 뭐 또 있어 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잠깐만 아 아 뭐야 이게 공격 끝이 아니었어 어 얘 스테미너 낭미가 참 오진다 개오진다 얘가 어 어 나이스 선약 여기 템 있거든 지금 선약이 없네 선약이 없어 어 아니면 지금 게이지를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는 내가 봤을 땐 보스야 보스인데 게이지가 거의 다 차서 이 게이지를 어떻게 써서 한번 각성을 가면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 뭐야 아 그렇지 게이지 채워주는 나왔다 좋았어 어 어 저거하네 또 저거 게이지 찼어요 스야리 한 놈이 아닌데 지금 소리가 위에도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아 잠깐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구나 더 이어서 길을 나갈 수 있네 아아 지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저건데 아니 템이 나오면 어떡해 템 집에 한번 가던지 아니면 진짜 보스까지 그냥 잡던지 하겠는데 잠깐만 이거 어떡한다 보스 한번 잡아봐 나 한번 해볼래 오케 클리어 어 이걸 얻었는데 하위템이 나왔어? 미친 이렇게 좋은걸 얻었는데 하위템이 나온단 말이야 아 근데 나 죽게 생겼다 지금 이게 진짜 좋은템이구나 체력을 근데 이게 늘려주네 27 허벅지 어우 좋아 좋아 허벅지 좋은거 나왔어 역시 남자는 허벅지가 탄탄해야됩니다 아 이거는 나머지는 뭐 할말없다 이거 이길만한게 없어 좀만 더 가면 나갈수있는 길이 있는거 같다고 여는거 가드해 가드 여기 뭐야 뭐하러해온거야 여기 아 미친 애들 더있네 아 뭐해 야야야 이거 이거 포기해 이거 포기해 나 이상하게 내 스테미너가 안차 지금 뭘 걸렸나봐 내가 저주에 이런게 걸렸나봐 어어 애들 개많아 이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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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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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라가 올라가 아니 잠깐만 여긴 아닌데 어어 설마 어어 잠깐만 목적 목적 굵어내어 굵어내 한 대 때릴 때마다 스태미나가 왜 날아가? 그래 나 허벅지가 떨어져서 했나 보다 그래야 내가 뭔가 이상한데 지금 나 이상한 저주에 걸린 것 같은데 저주가 지금 유효한 것 같은데 내가 죽었는데도 한 대 때릴 때마다 스태미나가 다 다르거든 풀옵은 이건 풀쓰기 때문에 풀옵이라 보기 애매하고요 허벅지에 착용한 게? 그럴리가 설마 아 혹시 지금 내가 무거운 거 아닐까요? 그러네 장비가 무게가 많이 나가네 내가 무겁네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무거워서 그런가 본데 네.